오늘은 우리가 마미 롱래그 배를 타고 보호물을 찾으러 갈거야. 좋아 좋아! 되게 무섭게 생겼어. 이거 우리가 직접 만들었다고. 엄청 열심히 한 땀 한 땀 만들었다고. 그러면 만드는 과정 먼저. 마미 롱래그는 핑크 색깔이 필요해. 핑크색 색깔은 어차피 붓으로 입히면 되니까 우리가 준비해놓은 블럭으로 쭉 만들고서 색칠하자. 그래 짜잔 나는 이 핑크색 블럭을 1300개나 준비해놨다고. 와 1300개? 난 1090개인데. 괜찮아 그것도 충분히 많아. 얼굴형부터 만들어보자. 응 좋아. 얼굴형을 일단 보면 이 친구가 얼굴이 동그랗게 생겼거든. 되게 동그래. 자루가 동그라미 잘 만드니까 자루가 먼저 해봐. 내가 대칭 맞춰서 할게. 아니야 우리 그냥 네모나게 만들자. 네모 얼굴로 만든다고? 응 네모 얼굴로 우리 픽셀로 만들자. 픽셀 어때? 그것은 스폰지밥인데?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? 알겠어. 자 이제 안에 얼굴을 채워주는 거지. 착 착 착 이렇게. 알겠어 이렇게 이런식으로. 착 착 착. 하나 더 튀어나오고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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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오 이렇게 이렇게 해서. 우리에겐 줄자가 있다고. 이렇게? 잃지 말라고. 그치 한 요정도 올리자 그리고. 자 좋았어 좋아 좋아 좋아.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 눈알. 그러면 눈알을 우리가 어떻게 찍어주냐? 눈알은 동그랗게 생겼어.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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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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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래 그래 그래. 이건 동그라미가 아니야. 줄여가요. 안돼 이게. 동그라미로 만들려면. 아. 오. 저 생각이 났어. 뭔데? 이거를 이렇게 좀 얇게 바꿔주자. 아. 줄자로. 그렇게 하니까 괜찮다. 어 줄자로 조금 줄여주는 거지. 이 흰색깔로다가. 툭 칠해주면은 이제 흰 자는 완성이야. 야 너 진짜 천재다. 나 잘 만드는데? 나 재능점이 있는데. 그래서 초록색깔 눈알 딱 박아주면. 대박. 오 그럴싸 그럴싸 그럴싸. 오 그럴싸다. 오 좋아좋아좋아. 근데 아래 까만자가 한 번 더 있는데? 그거 포인트 줄 거야? 할 수 있겠어? 그거까지 줄 수 있을까 우리가? 그러면 얘를 줄자로 더 얇게 만들면 돼. 오 나 이제 꼬불꼬불 머리까지 다 했어. 우와 엄청 잘했다. 그럼 우리 중간 점검 한 번 해볼까? 좋아좋아. 짜잔. 오 눈에 이렇게 반짝이는 포인트도 넣는 방법 자루가 알려줘서 했고. 그리고 속눈썹도 이쁘게 만들었고. 여기 립스틱도 칠해졌지. 오 진짜 잘했다. 여기 꼬불꼬불 머리는 내가 한 땀 한 땀 꼬아서 만든거야. 와 진짜 잘 꼬았다. 어떻게 올라갔다지? 우리 가장 중요한 앞머리 있잖아 앞머리. 응. 앞머리는 자루가 만들고 있었어. 아직 다 못 만들었어. 여기 손이 너무 많이 가. 소라빵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야 되거든. 빨리 만들어서 출발해보자. 그래 그래 얼른 만들자. 여기 뒤통수랑 옆통수도 채워줘야 돼. 얘 지금 대머리야. 빨리 뚜딱뚜딱 채울게. 얼른 뚜딱뚜딱 채우자. 오 완성했어 완성했어. 오 드디어 완성했다. 뒤도 다 덮였고. 옆에도 다 덮였고. 그리고 뽀글뽀글. 앞머리 소라빵도 잘 됐고. 여기 옆에 이렇게 촉수처럼. 이 머리카락도 잘 됐고. 완벽한데? 완벽해 완벽해. 그러면 우리 각자 타고 싶은 곳에 의자 놓고 앉자. 그래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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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준비 완료. 자 그럼 출발해볼까? 네 출발합시다. 출발. 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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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오 너무 잘 간다. 과연 마미 롱레 그분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. 멀리 멀리 가자. 우리 여기 투명 비톨리들도 타고 있으니까. 많이 많이 가야돼. 와 대박 멋있어. 와 진짜 잘 만들었다. 나 근데 진짜 너무 감탄스러워. 어떻게 이 머릿결을 표현했지? 무슨 소리야 나 이 소라빵이 진짜 감탄스러운데? 맛있겠다. 이거 밥으로 먹으려고 내가 만들었어. 진짜? 딸기 소라빵이야. 진짜 맛있겠다. 딸기 소라빵. 나 딸기 맛을 참 좋아하거든. 그래가지고 너도 머리에 딸기를 묻혀놨구나. 머리 반쪽에 딸기. 반쪽에 민트. 민트 아니야. 소다야. 소다. 소다. 냠냠냠냠냠냠냠냠. 우리 마미 롱레그는 이런 벽돌 다 먹어버리지. 냠냠냠냠냠냠냠. 턱이 약간 돌려깎기 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. 이 친구가 약간 턱이 네모네서 동그랗게 만들고 싶대. 턱이 살짝 깎여 나간 것 같아요. 매력있는데? 예쁘다. 예뻐 예뻐. 근데 큰일이야! 이 배가 만약에 뒤집혀버리면 어떡해? 이 배가 뒤집혀버리면 난 그래도 안전할 것 같은데? 야 쟤 진짜 시상하게 저기 혼자 앉아가지고 되게 안전해보인다! 아니야 너도 근데 그 수많은 의자들이 지켜줄 것 같아 제발 저를 지켜주세요! 어? 뭐야? 지금 문구가 하나 떨어져 나갔어! 어? 머리카락이냐? 머리카락 떨어져 나갔다! 안 돼! 머리카락이 엄청 얇게 붙어 있어서 떨어져 나갔어 떨어져 나갔나봐요! 야 그럼 나 위험한 거 아니야? 그러면 너 진짜 위험한데? 아니 왜 자꾸 내 쪽으로 부딪히면서 가는 것 같지? 기분 탓인가? 나루는 지금 앞도 못 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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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리 무져서 이쁘게 생겼다 우리 마미롱 레그 우리 마미룩레그가 지금 이쪽 볼이 많이 파였기 때문에 반대쪽 볼도 성형하려고 지금 고개를 돌린거야 맞아요 이쪽으로 돌렸어 이제 반대쪽 돌려깎기 할 차례야 돌려깎자 오 볼링이야 볼링 마미룩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 잠깐만 여기 역시 불완전했다 꿀밤이가 만든 머리는 허접했다고 한다 꿀밤이 머리 뭐야 왜 안 튼튼해 꿀밤이도 머리가 벗겨졌어 우리가 마미룩에서 머리를 튼튼하게 안 만들어줘서 우리 머리도 대머리로 만들고 있나봐 아 근데 자루야 아무래도 이 증가를 타야될 것 같아 이 안쪽에 메모 안쪽 그러네 고기가 튼튼해 보이네 그래 아무리 배를 튼튼하게 만들면 뭐하냐 우리 몸은 감싸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안 감싸져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못 가고 그래도 배는 끝까지 갈 것 같아 맞아 배는 끝까지 갈 수도 있어 배는 끝까지 갈 수도 있어 알겠어 알겠어 아 자루야 불쩍 타고 오르도한 꿀밤이 죽었어 안돼 꿀밤아 아 나 불쩍 타고 갈라 했는데 꿀밤이가 없어졌어 배라도 끝까지 가는지 확인해보자 과연 우리의 배는 안전할 것인가 어 저기 앞에 지나갔다 그치 아 배 갔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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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잘해 야 몸아 얘 몸을 몸을 돌려야 돼 이대로 못 가 이대로 못 간다고 아 빡빡빡빡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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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어 여기있다 어 맞아 이거? 이거 우리 배 아니야? 이상한데 좀? 우리 배 아닌 것 같아 우리 배 맞지 않을까? 이거 잡아 볼게 내가 저런 체크 쓴 적이 없어 야 이거 누구 배냐? 누구세요? 사실 마미롱래그는 없었어 마미롱래그는 사실 귀신이었다 돌 돌 돌 돌 돌 아 되 무슨 일이야? 아아아아아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